3번 롤러기 급증지 장치에서 안면 롤러의 속도에 따른 급증지 거리를 쓰시오 이게 이제 성능 기준이죠 롤러가 나오면 해야 되는 게 항상 롤러도 세 가지로 정리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방어장치에 관련되는 건 먼저 정리해야 되죠 명칭부터요 급증지 장치 손, 복부, 무릎, 종류, 설치, 높이 1.8m 이상 0.8에서 1.1, 0.4에서 0.6m 이내 가는 거 꼭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금 문제죠 성능 기준에 관한 거 30보다 빠르면 2.5분의 1, 안면 롤러의 원주의 2.5분의 1입니다 이내 이렇게 다 적어야 될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연습하셔야 되죠 실기에서는 그 다음에 30보다 더 느릴 경우에는 안면 롤러의 원주의 3분의 1 이내 이렇게 적으셔야 되죠 그 다음 공식 두 가지 쓰는 거죠 실제 급증지 거리를 구하는 거는 파이디엔으로 미터 퍼분을 구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30보다 빠른지 30보다 느린지를 판단하는 거 이거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n 빼고 파이디로 원주 한 바퀴를 다 구해 가지고 해당되는 3분의 1, 3분의 1이면 3분의 1, 2.5분의 1이면 2.5분의 1 그러면 급증지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다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표면 속도 되는 급증지 거리인데 미만이면 느리기 때문에 안면 롤러 원주의 3분의 1 이내 이렇게 써야 되고 이상일 경우에는 안면 롤러 원주의 빠르기 때문에 2.5분의 1 이내 이 이내가 여기 써져 있으면 숫자만 적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3분의 1 이내 2.5분의 1 이내라고 이런 사소한 것들 이것 때문에 다 알고 틀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연습하실 때부터 꼼꼼하게 신경을 써서 공부해 주시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겠죠 롤러 전체 다 정리하고 가시는 거 반드시 하시고요 4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상화학 반응이나 벨브의 막힘 등 이상 상태로 인한 압력 상승으로 당의 설비의 최고 사용 압력을 구조적으로 초과할 우려가 있는 화학 설비, 급부속 설비에 안전벨버들은 파열판을 설치합니다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합니다 와 이거 말이 좀 많네 그죠 앞에 이게 법령에 따라서 하다보면 말이 많아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하여금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핵심을 잘 찾으시면 됩니다 결국은 뭐냐 안전벨브와 파열판이 과압력, 압력 상승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력 방출용으로 쓰이는 그러한 벨브들인데 반드시 법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파열판을 쓰게끔 해놓은 게 뭐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급성 독성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 반응 폭주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 안전벨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건 핵심입니다 이렇게만 적으시면 안 돼요 이걸 먼저 한 다음에 말을 다듬어 가셔야 돼요 급성 독성 물질이 누출돼서 작업 현장을 오염시킬 그런 우려가 있을 경우 또 반응 폭주에 의해서 급격히 압력 상승이 우려될 염려가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 이렇게 말을 다듬어 가셔야 되죠 안전벨브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누적돼서 이물질이 끼어서 안전벨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한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 두 가지일 경우에는 파열판과 안전벨브를 병행해서 설치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직렬로 하느냐 병렬로 하느냐 또 묶어서 묶음 처리해 주셔야 돼요 이건 급성 독성 물질은 직렬로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 반응 폭주는 병렬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묶음 처리하는 거 여기에서 직독, 기역, 기역, 비역, 비역 이렇게 묶어서 바뀌지 않도록 안전조치, 페일 쉐이프를 딱 해야 되죠 우리는 풀프루프까지 해야 됩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말을 핵심을 먼저 이렇게 제가 적은 것처럼 여러분도 적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시고 따듬어 가는 거예요 반응 폭주점 급격한 압력상성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핵심은 반응 폭주죠 급성 독성 물질은 뭡니까? 밖으로 새어나가는 거죠 누출되어서 자극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운전 중에 밸브 이상 물질이 누적돼 가지고 끼어서 쌓여 가지고 안전벨브가 작동되지 않을 그런 우려가 있을 때는 파열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반응 폭주는 병렬로 안전벨브와 병렬로 연결해 주면 되고 안전벨브와 병행할 경우에요 그 다음에 독성 물질은 직독, 독직, 직독 해서 직렬로 연결을 한다는 것도 같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5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에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하고자 할 때 포함해야 할 사항을 네 가지 쓰시오 안전보건 관리 규정은요 안전보건 이게 하나로 묶여졌습니다 몇 년 전에 법이 또 개정되면서 그래서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로 묶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에 관한 4대 교육 이렇게 했죠 사고조사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대 교육은 그랬으니까 교육에 관한 사항도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직부터 갖추라고 했으니까 조직과 직무에 관한 사항 이건 조직이고 조직인데 조직이고 직무에 관한 사항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네 가지 적어야 되니까 네 가지는 다 적어야 되네 그렇죠 이건 다 적어야 됩니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 적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조직 이 조직이죠 그 다음에 직무에 관한 사항이죠 교육에 관한 사항 들어가야 되죠 안전하고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들어가죠 한 대 묶였습니다 이게 사고조사 4대라고 외운 거예요 사고조사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어렵지 않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관한 것도요 의외로 실기 쪽에서 조금 다루어집니다 이게 잘 나왔던 건 아니지만 원래 실기 문제가 회전율이 반복돼 나오는 게 낮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은 그래도 높은 쪽에 더 간다 이리 보시면 돼요 꼭 정리하십시오 6번 안전보건 표지 중에서 출입금지 표지를 그리고 기본 모형, 바탕, 그림색을 써라 항상 글이라고 하는 건 색깔 표시가 안 되니까 색채는 반드시 글로 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표지는 이렇게 해서 기본 모형을 이렇게 줘야 되겠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화살표 이게 출입금지에 돼가죠 이래 놓고 여러분들이 기본 모형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글씨로 쓰는 거죠 기본 모형은 빨간색이죠 이게 경고 표지의 마름모에 해당되는 급인삼부 폭발 종류 꼭 외워야 되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과 기본 모형이 똑같죠 관련 부호나 그림도 똑같아요 이건 또 이렇게 해서요 관련 부호나 이걸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련 부호 및 그림이라고 적고 색깔 적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얘는 검은색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 바탕이죠 이 바탕이 경고 표지의 마름모는 뭡니까? 무색이고 검지 표지는 이게 흰색이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해답을 보고 한 번 더 정리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거 절대 틀리시면 안 되죠 또